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9929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성동구 사근동 벽산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요.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왜 내 아파트만 안 오르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안 올랐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 아파트만 왜 안 올까?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다른 인근에 좀 더 입지 좋은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사근동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역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가려고 하면 용납역을 이용하는데 용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선이죠. 지선이다 보니까 결국 한번 좀 갈아타야 되는 얘기고 그나마 좀 본선 역할을 이용하려면 한양대역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한양대를 질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치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청계철 라인으로 해서 지금 위에 중랑철, 청계철 라인, 이 라인 빼고는 상당히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을 봐도요. 최근 거래는 32평, 지금 거래가 나와 있는 건 없죠. 없는데 단지 한번 볼게요. 좀 보면, 보면 지금 6억 6천부터 시작해서 8억 9천. 자, 좀 작은, 이거 아마 31제곱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곱 때는 보통 한 32평 기준에 했을 때는 거의 한 7억에서 8억 왔다 갔다 그 선이고 지금 최근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 가격 보면 바로 나오겠는데 부동산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노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 왜 안 오르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향후에 개발하거나 그러기는 사군동 자체가 일단은 개발 속도가 성동이나 이쪽 라인에서 송정동, 사군동 상당히 속도가 안 난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줄여볼게요. 왕신리 보세요. 왕신리 누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전 누타운 후 제1기 누타운 중에서는 100% 다 완료가 됐죠. 100% 다 완료가 된, 이미 만료가 된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수동이죠. 성수동일 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위쪽에 성정일 때는 아직 개발 속도가 많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성수동일 때는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군동까지 영향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군동이 개발 호재를 봐야 되는데 사군동 개발하기에는 물론 언덕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먼저 대학교가 있죠.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가 밑에 끼고 바로 옆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첫 번째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인근의 넓은 큰 도로를 만약에 확장을 해서 큰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4번 수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라인.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개발에 왕신리 가깝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개발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 아파트인데 이거 멀쩡한 아파트를 꼭 우리가 묶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아파트를 끼고 할 필요 없죠. 낙후된 아파트라고 하면 모를까.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재개발 구역을 묶을 수 있겠죠. 굳이 여기 사군동 벽산 아파트를 굳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여기 사군동 벽산 아파트가 안에 딱 있으면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나와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갖고 가면서 같이 개발해서 살고 없죠. 결국은 뭐냐면 사군동 벽산 아파트는 현재 고립된 상태로 보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 그래도 입지에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나 그다음에 그렇다고 여기 먼 거리도 아니고 용담력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물론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군동 벽산 아파트는 당분간은 가격 상승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인근에 사군동 일대가 개발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조금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인 개발 수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